안녕 뽀송이들 송이예요. 우리 뽀송이들이 아무래도 학생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가성비 코디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번에 비옷대로 가신비 코디를 한 번 했으니까 이번엔 가성비 편으로 힙한 본 코디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번에도 언급을 잠깐 했는데 요즘 트렌드 하면 유니폼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브랜드들에서 유니폼 스타일 제품들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이 아주 단연코 가장 저렴한 제품 아닐까 싶어요.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바로 첫 번째 제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아주 뽀얀 컬러감의 유니폼 맨투맨인데요. 이 제품의 포인트라 함은 이렇게 팔을 접었을 때 은은하게 보이는 이 파이핑 디테일이에요. 보통 이제 어깨부터 내려오기 마련인데 이건 특이하게 여기에 절개가 중에 뚝 들어가 있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선이 들어가 있는 조금의 포인트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걸 입었을 때 얼굴이 확 화자해지는 게 역시 이런 밝은 컬러를 매치를 해줬을 때 사람이 좀 산뜻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오버핏으로 떨어지는 루즈핏 롱슬리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코튼 소재로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제품입니다. 근데 뭔가 축 처져서 몸에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핏은 또 아니고 소매가 길게 내려오는 뭔가 힙한 무드의 롱슬리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시원시원하게 크게 프린팅이 가슴판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내려가 보시면 뭔가 배꼽 부분에 프린팅이 작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은근히 포인트가 또 되더라고요. 굉장히 오버핏으로 떨어지는 제품인데 보통 이런 오버핏 제품들은 가격이 조금 나가거든요. 왜냐면 원단을 그만큼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2만 원대로 여러분 겟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기획전 관련해서 더보기란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말고 겟하세요. 제가 선택해준 건 이제 블루 컬러인데 되게 뽀얘하면서도 채도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어디에나 매치해주기가 좋았고 아더 컬러도 되게 무난한 블랙 앤 화이트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디자인도 그렇고 소재감도 그렇고 시원시원하게 여름 긴팔로도 입어줄 수 있을 만한 제품입니다.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요. 이런 유니폼 스타일의 맨투맨 롱슬리브들은 은근히 무난하고 데일리하게 매치를 해줄 수가 있어서 패턴감이 좀 있는 바지들이랑 매치를 해줘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마구마구 집에 있는 다양한 옷들과 매치해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바로 다음 제품도 유니폼 스타일 제품인데요. 앞에 제품과는 조금 다르게 크롭 형태의 제품이에요. 앞에 제품이 굉장히 박시하게 떨어지는 루즈핏 제품이었다면 이 제품은 뭔가 아방한 느낌이 아니라 딱 몸에 맞게 툭 하고 시크하게 떨어지는 저스트핏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이 제품을 만져보고 어? 이거 완전 그냥 유니폼에 가깝다라고 느껴진 게 뭐냐면 원단 자체가 약간 저지스러운 원단이에요. 그 살짝의 광택감 있는 그런 원단 아시죠? 이렇게 스판이 블렌딩된 소재는 딱 보기에도 스포티한 무드를 주지만 실제로 입었을 때 특유의 운동복 같은 활동성이 정말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크롭 기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편안하게 입어줄 수 있었고요. 요즘은 또 애매한 크롭이 아니라 이런 헌한 크롭이 또 대세이기 때문에 로우라이즈 팬츠랑 같이 매치를 해주시면 여러분 트렌디하고 힙하게 연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역시 사이드에 파인핀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시보리나 넥 라인에 이렇게 배색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스포티한 무드가 아주 낭낭한 유니폼 스타일 제품입니다. 저는 뭔가 화사하게 입어주고 싶어서 아이보리 컬러를 선택을 해줬는데요. 배색이 된 네이비가 되게 딥한 네이비라서 쨍하게 튀는 그런 네이비가 아니라서 여러분 이지하게 코디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제품도 할인 들어가서 2만 원대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다음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제품들이 약간 유니폼 스타일로 힙하게 코디를 했다면 지금 소개해 드리는 제품은 유니폼 스타일은 아닌데 핏이랑 어떤 색감 같은 게 되게 빈티지하면서 힙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보트넥이라고 하시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넥라인이 되게 가로로 길게 파여있는 그걸 보트넥이라고 하거든요. 이거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나시 같은 거랑 레이어드 해줬을 때 되게 예쁘고 그냥 단독으로 입었을 때도 넥라인이 여기까지 파여있기 때문에 되게 직각 어깨처럼 보여요. 평소에 이런 작은 옷들 있잖아요. 크롭 제품들. 이게 뭔가 체형을 그대로 보여줘서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이런 보트넥 제품에 나시 레이어드 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실제로 딱 입었을 때 자기가 여리여리해진 느낌을 딱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타월지 같은 되게 부들부들한 부클 원단으로 되어 있고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되게 시원시원해서 여름까지 입기 좋겠더라고요. 저는 빈티지한 무드로 표현을 해주고 싶어서 브라운으로 선택을 해줬는데 완전 쨍한 브라운이 아니라 채도가 싹 빠진 커피우유 같은 색감이었습니다. 이런 무난한 레터링으로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아우터 안은 이너로 입기도 좋으니까요. 이너 없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이런 힙한 스타일링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코디들은요. 아우터를 활용한 힙한 코디예요. 일단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브랜드들이 워낙에 가성비 있는 제품이라서 지금 소개해드린 아우터가 제일 비싼 건데 이게 4만 원대요. 얼마나 가성비 있는 브랜드인지 아시겠죠? 저는 레이어드 롱 티셔츠 위에 되게 유광에 반짝반짝하는 아우터를 레이어드 해줬는데 이 각각의 제품들을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영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안에 레이어드해준 티셔츠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보통 이런 반팔에 워머 레이어드하는 힙한 스타일링 많잖아요. 보통 그런 걸 사면은 꼭 워머를 잃어버려. 그래서 이걸 보고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여기가 트여 있어서 워머 같은데 여긴 또 붙어있다? 그래서 잃어버릴 일 없이 일체형으로 셋업처럼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야들야들한 소재에 몸에 적당히 붙는 슬림핏이에요. 본인이 몸매에 좀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원피스처럼 입어주셔도 되고 저는 아래 바지랑 레이어드 해주기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적당히 골반을 감싸주면서 내려오는 티셔츠라서 레이어드용 원피스처럼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착용해준 이 화이트 컬러는 굉장히 차가운 화이트 컬러로 되게 힙하고 쿨하게 연출을 해줄 수 있었고 아무래도 컬러 특성상 비침이 좀 있다 보니까 단독으로 착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블랙으로 가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제가 같이 레이어드를 해준 이 아우터는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유광, 글로시 이런 제품들이랑은 차원이 다르게 유광이에요. 정말 번쩍번쩍한 광이 나는 아주 힙한 포인트템이고요. 원단 자체로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힙함의 그 자체 원단입니다. 기본적으로 비걸레더라고 칭하긴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에나멜스러운 굉장히 번쩍번쩍한 제품이었어요. 이 원단 길이 부딪히면 약간 쩍쩍 붙는 느낌? 그렇게까지 광이 도니까 포인트템 찾고 있었던 분들에게 무조건 추천드리고 포켓에 손을 딱 넣었을 때 진짜 그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허리 밴딩이 짱짱하게 들어가 있는데 크롭 기장으로 연출이 되어서 되게 시크한 무드로 아우터를 툭 걸쳐줄 수도 있지만 위에 하이넥으로 살짝 올라오는 부분도 강조해서 하이넥 점퍼 특유의 시크한 느낌 또 연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밑단 밴딩으로 되게 안정적으로 착용감이 느껴지는데 크롭한 기장감까지 더해져서 주머니에 손 딱 넣었을 때 되게 쿨 앤 시크 핏 연출된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드 룩까지 완성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브랜드는 썸플레이스라는 브랜드였는데 이제 또 다른 브랜드의 아우터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블랙모먼트라는 브랜드의 가성비 아우터들입니다. 이 브랜드가 플레이스 스튜디오의 세컨 브랜드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브랜드인데 플레이스 스튜디오가 워낙에 비건 레더, 비건 스웨이드 이런 걸 잘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비건 레더 소재의 아우터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역시나 잘하더라고요. 그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가성비는 챙기고 탄탄한 그런 레더 아우터인데요. 저는 조금 특이하게 베이지 컬러로 골라봤어요. 그동안 레더 아우터 소개해드릴 때는 항상 블랙 컬러를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서 이런 베이지 컬러의 비건 레더 바시티 어떨까 해서 코디를 해봤는데 저는 요즘 이런 점퍼에 셔츠 레이어드 하는 그런 코디에 또 빠져있거든요. 그렇게 코디를 해주고 텀블러 하나 툭 들어준다든지 조금 힙한 아이템 같이 매치해줘서 되게 출근룩 아니면 틴터레스트 무드로 이렇게 연출을 같이 해봤습니다. 착용을 했을 때 되게 몸에 착 감기는 박시한 루즈핏이었고 이 소매 부분에 버튼이 달려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실루엣 조절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본인 체형에 맞게 편안하게 잠궈주시면 돼요. 보통 바시티 자켓들이 배색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어디 들어가 있냐면 여기 어깨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제품은 특이하게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할 때마다 이 배색이 보이는 게 은은한 포인트가 돼서 너무 좋았어요. 이런 베이지 컬러의 아우터의 경우에는 데님이랑 연출했을 때 또 빈티지한 특유의 멋이 잘 살아나니까 코디 팁 참고하셔서 루즈하게 연출해주세요. 무엇보다 이 컨텐츠에서 중요한 가격이죠. 이 아우터 3만 원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아우터는요. 정말 어디에나 데일리하게 활용하기 좋은 블루종 점퍼인데요. 블루종은 지금까지 제가 꽤 열심히 소개를 해드려서 다들 하나쯤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도 박시하게 나온 제품이라서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정말 이지하고 캐주얼한 코디에 무조건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백라인에 보시면 액션 플리츠 디테일로 좀 더 편안한 활동 상호 확보가 가능합니다. 역시나 투웨이 지퍼 빠지면 섭화죠. 투웨이 지퍼로 다양한 핏감 연출이 가능하고요. 소매랑 밑단에 밴딩이 짱짱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퍼를 다 올려서 착용을 해주면 뭔가 크롭한 기장으로 연출을 해줄 수도 있고 지퍼 다 풀고 뭔가 바람막이 걸쳐주듯이 툭 걸쳐줘도 좋고 본인이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제품들은 진짜 매력이 확 확 변하기 때문에 다양한 코디 참고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제에 맞게 힙한 코디로 연출을 해봤지만 이런 카라가 달린 블루종의 경우에는 단정한 느낌으로도 착용이 정말 잘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쯤 있으면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 제품도 3만 원대에 겟하세요. 여기까지 갓썽비 브랜드 선플레이스와 블랙모먼트 제품들을 살펴봤는데요. 제 코디 참고하셔서 이번 봄에는 조금 힙한 룩으로 도전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기획전과 구독자 이벤트 더보기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